안녕하세요. 연극학부 1학년 다니고 있는 스무살 배우 지망생 공유자 한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인스타로 DM이 왔는데 배우로서 이런 다양한 촬영을 다 좋은 기회를 그리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처음에 촬영을 보정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. 왜냐면 제가 찍었던 프로필 사진 그런 거 보정을 다 하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보정을 안 하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고 그리고 또 보통은 찍어준 사람인데 스스로 찍는 거라서 되게 재밌고 재미있었어요. 자하마 혼자서 고향에 떠났고 외국에서 꿈을 위해 상처도 많이 받고 잘 안 될 때도 많고 그래도 항상 다시 연기를 내서 화이팅을 하자. 그리고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힘이 될 거예요. 바로 그렇라. 네 đualk이 created 이렇게 airpor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